여지가 좀 많아지는 건데요. 상모나게 공격을 수어가면 좋겠습니다. 전설적으로도 상대를 100원하게 받으려면 골철에서 빨리 많이 움직이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쪽으로 상겨봤습니다. 자, 반대를, 그렇죠. 박원재, 한 번 더 더 올라갑니다. 민경, 대표, 골! 예이곱! 지금! 1,5,5,5 1,5,5 1,5 2,5 2,6 4,5,5 2,5 2,5 2,5 3,5 F.U.K.A.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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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내야! 나아내야! What the fuck?! Oh shit! Oh fuck! Wow! 와우! 와우! 오 마이 가! 왓 다 일대일 이그노의 머리에서 손톱보이라며 문점들갑니다 마지막 기회 기성료 기성료 블록블록 문점들갑니다 1,2,3,3,3,3,4... Fuck you Qatar! sleeping on the floor? Fuck you! Fuck you! Fuck you! No not you, but Fuck you Qatar! 3포인트! 3포인트! 4포인트! F**K YOU, KITAR! F**K YOU! F**K YOU, KI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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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